011040 안녕하세요.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동제약입니다. 경동제약은 동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하담 주요 제품은 순환기계용제, 소화기관용제, 혈압강화제 등의 전문의약품 주력사업부문인 제약부문이 전체 매출의 94%를 차지하며 그 중 아트로반정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매출이 약 47% 듀오로반정 기반 제품 매출이 50%를 차지함 내수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 중인 제약업체임 그 중에서도 순환기계용제, 소화기관용제, 호흡기관용제 등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대부분임 기업개요대시 1976년 2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문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회사로 제네릭을 중심으로 의원급 고객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및 혈압강화제, 소화성 교양용제 등이 있으며 일반의약품도 일부 생산하여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대시 솔리페나신 및 클로피도그레랑산염 등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 재무 대시 주요의약품인 듀오로반정 및 아트로반정 등의 매출 호조와 호흡기 관련 약품 판매 증가 등으로 제약 부문이 확대된 가운데 스포츠용품 부문 성장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임금 인상 및 환율 인상과 임상 비용 증가 등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바 대규모 지분법이익 반영에도 금융비용 확대로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의약 부문의 신제품 출시와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다변화로 매출을 증대하는 한편 이아어피 시스템 구축 등 효율화로 수익성 또한 상승세로 전환기대 2023년 6월 2일 기준 장마감 경동제약의 시가총액은 2243억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. 경동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13위입니다. 경동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3076만 8700에 순여섯 주입니다. 경동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경동제약의 퍼은 26.61배이고 추정 퍼은 n-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.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.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4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.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274원이고 추정 eps는 n-a원입니다. pb아어과 bps는 각각 0.80배 91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.49%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.1만점의 n-a이며 목표주가는 n-a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0번지역원, 158억원, 83억원입니다.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9번지역원, 126억원, 121억원입니다. 경동제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번지 56%이고 유보율은 1695.37%입니다.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.36이며 전일 대비해서 32.19 더하기 1.25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.06이며 전일 대비해서 4.28 더하기 0.50%